학교는, 교사는, 공부 못하는 녀석들까지 다 주어 담아서 함께 데리고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병문에서 시작할 겁니다. 기본금은 100개만 외우고 있으면 독해의 뼈대는 완성.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. 저런 호랑말코 같은 놈한테 짓샘이야? 강석구! 시겨워. 드라이브 할래? 나 대학교 들어가면 집 떠날 거야. 화이팅! 잘할 거예요. 열심히 했잖아요. 그만! 절 믿으세요? 선생님의 실력을 믿습니다. 한수용쌤이 사직서를 써놓고 가버렸어요. 애들이 문땅다 특별반을 때려쳤네요.